X됐어 너 씨발! 디젤 준비해 이 대새끼야! 와나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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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나 유튜브... 좋아요와 구독을 넣어주세요!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오늘... 친한 친구를 묻어야 해가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... 현재 켜진 언어구 방송제목 바나나 하니커키 친구를 담근다는 건 영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의견 접이 되지 않는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친구를 묻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우리 친구 민수 그곳에선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랄게요 이게 누구야? 준비는 되었는가? 오늘 또... 친한 친구를 묻게 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파 여러분 저는 바나나 먹방 하겠습니다 한입 컵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봐 자네 옷은 벗고 있는가? 한입에 쏙 들어가게 넌 뭘 흉내되는 거야 지금? 너 흉내되는 거야! 너! 너 집계사장이잖아 이봐 징징이 이봐 자네 아 영감님 어떤 식으로 게임 하실 거죠? 5판 3선승제 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으로부터 소원권 하나 받아 소원이 얼마까지 되는데 얘들아 뭐 빚 면제 이런 거까지 되는 거야? 야 이 새끼야! 하하하하 야 이 새끼야 그럼 내가 이걸 왜 해? 그러면은 빚이 두 배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지 아 오케이 빚 얘기는 꺼내지 말기로 원우야 넌 집이나 뺏기고 뭐하는 짓이니 하하하하 아니 게임이 안 된대 야 이겨줄게 나는 장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남의 장비로 두드러 패는 거 보여줄게 초대 한번 해봐 어 난 친구 기다린 중만 뜨는데 야 와나 우리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? 내가 킥매치를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돌려보는 거야 그래 야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알지 뭐야 어! 좋아 어어! 아 나이스 X됐어 너 c**** 디젤 준비해 이 새끼야 아 잠깐 그 뭐야 c**** 아 뭐야 다시 야 원우야 아 원우야 하나 둘 셋 하자 자 하나 둘 셋 킥매치 삼오 뭐야 다른 사람이야 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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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큐메치! 저 됐어? 어 뭐야! 절대 큐메치 누구야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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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친구 초대가 있는데 왜 이걸 기능을 못 쓰는 거야? 그 게임 블랙..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됐다 됐다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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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개 같은 새끼! 이리 와! 이리 와! 마! 오 마 좀 한다 오 오 이 새끼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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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! 마! 마! 파이팅 해 새끼야! 야 이렇게 잘해 이 새끼야!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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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eracting 새끼야! 뭐야 이거?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파 아파 아 와 와 와 잠깐만 어 와 와 와 어 와 와 잘 가! 어 와 와 와 어 시키 와 갈 데가 됐어 이야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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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딱! 선생님! 한 번만이야! 한 번만이야! 오오! 버틴다! 아! 안 번만이야! 저기 꺼져, 이 새끼야! 아, 진짜 잘하네. 아, 선생님! 선생님 장전 아니야! 안 번만, 새끼야! 아, 선생님! 안 번만이야! 안 번만이야! 선생님, 선생님 장전 아니야! 아, 방어로 막았구나. 아, 이 새끼야 뭐해! 제가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잘 가! 으아아아악! 무기가 너무 안 좋았어. 아니 무기가 너무 안 좋았어. 진짜로. 으아! 정신 안 차려! 뭐야! 정신 안 차려! 어, 수가 안 맞네? 아, 아파! 아, 아파!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야, 알았어? 보물선을 궤도를 외우고 이과적으로 감성 접근해가지고 잡는 거야! 아가리야, 너 뒤졌어, 개새기야. 마! 정신 안 차려! 민수야! 민수야!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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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저기요, 형! 한 번만 줘, 한 번만 줘, 한 번만 줘! 민수야, 언니! 민수야! 아, 시만! 들어가시고요! 들어가시라고요! 선생님! 네, 시만! Uhh! 왜 이렇게 불러싸나! 저기서 피해 채워주는 것 같은데? 오케이로 가시라고요, 선생님! 선생님, attend! 아이고, 시X! 어디 가. what are you wondering? 아이고, 아니, 시X! 아이 experiencia!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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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Eric ein Pro客 dock.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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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야 좋은 아이템 끼고 뭐해 핸디킵 주는거야 뭐야 간다 민수야! 간다 민수야! 안 봐봐 안 봐봐 민수야! 장전하고 있니 민수야? 민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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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 속도가 너무 느려 민수야! 피해! 느려! 점프! 간다 야 너 X됐다 어 X발! 이거는 X발! 이거는 X발! 야 이거 게임 셋이다 민수야 민수야! 민수야 어디가니? 민수야! 민수야 게임 끝난거 같은데? 민수야! 민수야! 민수야 어디가니? 민수야! 몇몇 후에 민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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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X발! 누구 죽이는게 뭐야 X발! 뭐해 X발! 뭐해 X발! 저기 아니 뭐해 X발! 탭댄스 쳐 탭댄스! 뭐해! 뭐해! 뭐해 X발! 아 X댔네! 왜 X발! 야 X됐다 잘가라! 이거다 X발! 야 X발! 야 이거다! 또야 X발! 또 했다가 숨기네 아 유도우 저거 와! 민수야! 야 이거! 야 X발! 민수야 뭐 하는거지 민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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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하면 3판 2선 승지라도 한번 해볼래? 3판 3선이요 나는 가볍게 내 친구랑 밥 얻어먹을게 너한테 아이 고맙어 밥 얻어먹기 정도 하겠습니다 넌 뭐 걸래? 저도 밥 얻어먹기요 민수 좀 마음이 급해보여 민수 마음이 좀 급해보여 이라이씨 어 너 뒤졌다 내가 망나니 보여줄게 정애환이 그거 양날의 검이야 민수야 민수야 그 양날의 검이야 민수야 민수야 어 뭐야 망나니 보여줄게 망나니 보여줄게 민수야 이거 맞니? 아니 아니 형 이거 밥 싸주고 싶은거 아니에요? 원호야 형님 하면 형이 거기 만 원 싸줄게 민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라 아 만 원이면 근데 아니 확실히 민수 형이 족밥이네 원호야 두 손 벌리고 있어라 원호야 아유 또 만 원이 아유 또 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개한테선 십만 원이건 커녕 천원도 못 가져가 저기요 정애환씨 야 정애야 네 인정 민수야 그냥 한마디만 할게 어디 가서 예비 여길 하지마 아하아아악! 저 새끼 실상적 나한테 다 개발렸는데 씨바! 오늘 민수야 몇 번 했는지 기억해? 편집자님이 보고 계신다면은 오늘 영상에서 민수야 몇 번 했는지 댓글로 달아달라고 뒤에 좀 써주세요 맞추시는 분에겐 딱히 기프티콘은 없다고 저희가 정답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수기 때 수기 수기 때